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0편 5편 3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0편 5편 3절 말씀 아멘 친구들의 아침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건 어떨까? 어렵지 않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해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려요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